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다입니다. 이제 저녁시간이 다가왔네요. 날이 좀 싸늘합니다. 싸늘하고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환절기. 날이 춥긴 춥네요. 긴팔도 입어야 할 것 같고 예전에 반바지 입고 뛰어다녔는데 이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뼈가 시려요. 뼈가. 하여튼 관절도 시렵고 춥습니다. 이제 마음까지 추면 안되는데 워낙 주의시장이 좀 안좋다보니까 모두들 이제 좀 뭔가 싸늘한 그런 냉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한파가 오는 느낌이죠. 한파. 빨리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요즘 요즘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뭐 전쟁 터지지. 무슨 왜 이렇게 안좋은 일들이 계속 터져. 미중 분쟁 생기지. 전쟁도 챙기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이사하는 악재들은 악재들 다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젠 기쁜 일들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성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좀 헐헐 타올라 가지고 아주 골드락스가 왔는데 골드락스가 골드락스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아 지금 하여튼 처참합니다. 처참해. 처참해요. 상황도 안좋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삼성은 뭐 투자를 또 열심히 하더라구요. 과감하게 투자를 또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 어려울 때 해야지 언제 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성공신화를 또 쓰여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 특유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이 사진은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기흥캡버스를 찾아가지고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의 건설 현장을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현재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삼성전자 등 그 핵심 계열에서는 유례없는 그런 실적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실적 위기를 맞았어요. 제가 봐도 진짜 오랜만에 실적 위기를 맞았네요. 처참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은 투자 규모와 속도는 어느 때보다 과감해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과감해졌다.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제기에 따르면은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산업 구조 개편을 선도하는 기업이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합니다. 변신을 선언하고 향후 5년간 450조죠. 450조 원의 투자형, 초대형 투자를 이제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투자는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신성장, IT, R&D 등등을 해서 제기는 이 중 어떤 사업이 이재용 시대에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쓸지 지금 현재 주실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은 지난 2019년에 메모리 성공 DNA를 메모리 성공 DNA, 이 DNA를 펜립스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에 이식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2030을 발표를 하는 거죠. 삼성은 메모리 시장에서 30년 넘게 독주하는 세계 1위 기업인데 다른 영역은 후발 주자예요. 후발 주자고 이 펜리스는 인텔하고 엔비디아하고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자신만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쌓았습니다. 싸웠고요. 이 파운드리도 대만의 TSMC하고 펜립스 간의 밀월 관계가 뭐 경고합니다. 경고해가지고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들 시장의 성장성을 내다보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감수를 해요. 과감한 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과감한 도전 현재 벌이고 있어요. 만일 비전 2030이 달성된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3대 분야를 모두 주도하는 역사적인 그런 초유의 기업이 될 것이다. 기업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은 이밖에도 AI, 로봇, 슈퍼컴 등등 해서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투자를 현재 늘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계의 한 관계자도 이 회장의 투자 행보는 1990년대 디지털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영원한 벽처럼 느껴졌던 일본의 그런 전자산업을 뛰어넘었던 그런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떠올리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오도 이재용 회장의 지금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목표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이 회장은 그동안 공식 특상을 통해 가지고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은 지난 2010년 이 바이오를 신수종 사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CDMO라 하죠. CDMO. 이 CDMO가 의약품 위탁 생산하고 개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약자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양대축으로 운전,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이 60조원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현재 후투자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삼성은 차세대 통신도 선제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차세대 통신도 준비한다. 그래서 이 회장은 2011년 3G 이동통신이 대중화되고 퍼지가 이제는 서비스 시스테될 때부터 이미 5G 기술연구소를 시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은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서 통신장비 수조에 성공을 했어요. 5G 중요하죠. 5G. 이제 6G까지 가죠. 6G. 이미 6G 시대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1년 행사에서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이프로다. 통신도 중요하다. 백신만큼. 코드리스?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자. 6G도 내부적으로 2년 전부터 팀을 둬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의 미래 준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하는 겁니다. 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첨단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향후 5년간 8만 명. 이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하겠다. 뭐 그런 야심찬 기획도 있어요. 삼성이 시장 개척을 위한 이래 펜립스, 바이오, 통신 등 새로운 시장의 생태계가 국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거죠. 조성이 되고 있고 삼성이 제2의 반도체 신화 달성은 한국의 삼성전자 규모의 기업을 하나 이상 만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 두 개만 있어도 좋죠. 세 개, 네 개 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실이 맺을 거예요. 결실 맺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